안녕하세요. 다육의 앵꼬크림입니다. 앙상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터하기에도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릴텐데요. 다육터기가 2주년 기념으로도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동안에 또 많이 성원을 해주시고 구입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주에는 2주년 기념으로 해서 택배는 30% 할인을 해드리고요. 방문 고객님들한테는 40% 할인을 해드립니다. 가격폭을 크게 해가지고 또 구독자님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착한 가격으로 예쁘게 키워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또 예쁜 아이들 선택을 하셔서 또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아이들 또 작은 아이들 다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택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오늘은 바람이 정말 많이 부는 날이네요. 그래서 지금 비닐이 하우스에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사지가 이렇게 15cm 풀분해서 이런 군생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이런 군생이 있습니다. 이거 붙여지면 수형이 참 예쁘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4만원에 소개해드리는데 이거 한 포트가 남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케베니아도 이렇게 큰 사이즈가 있어요. 아가까지 오두도 있고요. 일단은 얼굴이 크고 무거지면서 꽃 모양으로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 가격은 4만원에 있습니다. 농기시마인데요. 이 아이들 2만 5천원에 소개해드리는데 올게 아가까지 있어요. 오두로 되어져 있는데 2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파랑새도 가격은 3만원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30% 할인받으시면 이런 군생을 엄청 착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주스는 조금씩은 다르고요. 수형도 이렇게 조금씩은 다른 모습을 합니다. 핑크 페페가 엄청나게 목말라 하네요. 아이고 목말라 합니다. 이거 2만 5천원 하니까 핑크색으로 물들고 이거 물 먹으면 엄청 빵빵하게 예쁩니다. 2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셸리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들 무거지면 동글동글해서 노제트가 층수도 많으면서 엄청 예쁘더라고요. 이게 지금 셸리가 4만원에 있습니다. 두 포트가 있는데요. 두 수는 조금씩은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파스텔 철화도 이 아이들 2만원에 두 포트가 있습니다. 생얼하고 이제 철화가 살짝 풀리면 생얼도 있죠. 그래서 더 풍성하게 있는 아이들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엘리자 철화도 한 포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3만원 하는데요. 이렇게 철화가 아주 많이 엮여져 있죠. 아이고 예쁘게 잘 굳혀진 아이들이고요. 원종 바닐라비스가 가격은 3만원 합니다. 이렇게 두 수는 이렇게 조금씩은 다르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이제 자연 분생인가봐요. 그래서 이렇게 두 수가 조금 자연스러운 분방한 이런 수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3만원에 소개해드리고요. 블루서프라이즈도 이거 어우 이거 예쁘게 4두도 있고요. 여기 3두도 있는데 3만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린서프도 가격은 이렇게 2만 5천원에 한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스타젤리도 가격은 3만 5천원에 있습니다. 이게 3만 5천원에서 여기 2만원 해놨네요. 2만원에서 또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고요. 원종 복랑금도 가격은 5만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이건 점점점에 있어요. 왜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런 풍성한 군생이 5만원에 있고요. 와인피치금도 가격은 5만원에 있습니다. 와인피치금이 큰아이죠. 18cm 풀분에서 이 정도 큰아이 한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노사로아도 이렇게 큰아이가 있어요. 생얼도 있고 이거는 철아인지 생얼로 다 바뀔 건지 노사로아 3만원에 한 포트가 있고요. 롤리플리금도 가격은 3만원에 이 아이 있습니다. 4둘로 되어져 있죠. 이거는 5둘로도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3포트가 남아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스마일도 10cm 풀분에서 두수가 이렇게 많고 많이 굳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도 가격은 2만 5천원에 있습니다. 아라베스크도 이 아이들 묵둥이죠. 아라베스크 묵둥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3둔인가요? 이렇게 큰아이들이 있어요. 7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아비띠가 이거 4둘짜리가 하나가 있네요. 3만원에 남아져 한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핑크베라금도 너무 예쁘죠. 사랑스러운 아이가 18,000원에 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엘샤 철하가 가격은 8만원에 이렇게 3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아유 이거 많이 컸죠. 많이 크면서 지금 굳혀지면서 빨갛게 올라오고 있어요. 예쁘게 많이 굳혀졌네요. 8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먼디철하도 가격은 1만원에 소개를 해드리니까 이 아이들 특가에서 1만원에서 이 아이들 30%, 40% 받으면 엄청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 또 만나볼 수가 있고요. 원촌 캔디철하 가격은 3만원 합니다. 이런 캔디철하가 많이 나오지가 않아서 여기가 몸값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귀에서 몸값이 있는 듯 합니다. 차론소톤 이렇게 큼지막하게 4두로 굳혀진 아이 이것도 이제 빨갛게 물들면 훨씬 더 예쁘죠.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실크로드금도 가격은 5만원 하는데요. 이것도 한 포트가 이렇게 남아져 있어요. 이것도 시... 이게 이제 20cm는 살짝 넘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비온세 무지개금이 이거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1만 5천원에 있습니다. 비온세 무지개금도 2두가 있고요. 먼노삼방금도 있는데요. 1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황홀한 연꽃급금도 이 외두가 2만원에 있습니다. 플로리디티도 가격은 9만원에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묵둥이예요. 무거진 아이들 뭐 사이즈는 이렇게 25cm 정도 23이나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군기가 가격은 4만원에 있습니다. 이게 한몸근생으로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 묵둥이가 있고요. 노뚜근생도 가격은 25만원에 있는데요. 이렇게 아주 큰 아이들이에요. 생장점이 무너지면 자고는 조금 더 생기겠죠. 이렇게 노뚜금으로도 또 바뀌나 봐요. 금도 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25만원에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이것도 신품종으로 앙떼떼 4만원에 있죠. 앙떼떼도 신품종입니다. 더 빨갛게 물이 올라왔고요. 이 아이들도 입장이 엄청 통통하거든요. 여기에서 더 거쳐지면 훨씬 통통할 것 같죠. 차밍떼도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20cm 풀분에 들어있는데요. 얼굴도 이렇게 크고요. 여기 철화도 엮여져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죠. 차밍떼루가 얼굴이 이렇게 큽니다. 에스메랄다도 가격은 2만5천원에 이렇게 풍성하죠. 15cm 풀분에 들어있어요. 이것도 2만5천원에서 30% 받으시면 엄청 착합니다. 가까이 사시는 분은 나오셔서 구입을 하시며 40%면 훨씬 더 착합니다. 파이어렌시아도 2만5천원에 이렇게 한 푸트가 남아져 있어요. 완전히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고요. 클로이가 이 아이들이 2만원에 있습니다. 묵둥이죠. 색감은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12cm 풀분에서 2만원에 있고요. 스노우 엘리온 철화예요. 철화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두 푸트가 있습니다. 예쁘죠. 이게 스노우 엘리온 철화가 두 푸트가 있어요. 가격이 없네요.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에요. 아미스타가 이 큰 제품이 가격은 5만원 합니다.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즈는 이 화분이 한 23cm, 25cm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큼지막한 아이들이고요. 황홀한 연꽃도 가격은 4만원에 있습니다. 이 자구도 다 묵어진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원 모주는 이렇게 층수도 많으면서 엄청 큽니다. 자구들도 이렇게 다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멋있죠.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온슬루 금도 이게 완전히 색감은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12만원에 이렇게 큰 아이가 있고요. 아마 빌레 대품인데요. 가격 4만원에 있습니다. 4두로 되어져 있어요. 4두나 3두나 이렇게 4두나 이렇게 5두네요. 이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4만원에 할인받으시면 엄청 착합니다. 노사로아 철화 대품인데요. 이 아이는 18만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있어요. 그래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이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목대가 완전히 굳게 올라간 아이들이고요. 로제가 두 푸드가 남아져 있는데요. 가격은 5만원 합니다. 많이 굳혀지면서 프릴도 더 생기고 있어요. 아직 빨갛게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얼굴이 많이 다져지고 있는 노제가 5만원 하고요. 플라멩고도 항상 소개해드렸죠. 여기 18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얼굴이 좀 작으면 두수가 이렇게 많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화이트 앤젤 가격은 5만원에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 풍성하죠. 무거지면서 위에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색감이 물들면 훨씬 예쁘겠죠. 두수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무거진 아이들 5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홍매와 철화도 이렇게 중간 정도 되는 아이는 가격은 7만원에 있고요. 파피스, 로즈, 철화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어요. 대품이 있는데 가격이 적혀져 있지는 않네요. 홍매와 철화가 이거 엄청 멋있는 아이. 엄청 큰 아이죠. 사이즈는 뭐 30cm가 넘을 것 같아요. 가격은 15만원에 있는데요. 색감이 살짝 들어오고 있어요. 철화에서 생얼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더 풍성하. 너무너무 예쁘죠. 뒤에서 한번 보셔요. 이거는 15만원은 화분은 빼고 이 식물만 깁니다. 파피스, 로즈, 철화 대품이 있어요. 이것도 20만원에 있습니다. 여기에 뒤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옆으로 엄청 길죠. 이렇게 통철화로 되어져 있어요. 보이시죠? 엄청납니다. 20만원에 있고요. 멕시코, 로즈, 철화인데요. 3만 5천원에 있습니다. 멕시코, 로즈, 철화는 많이 안나죠. 멕시코, 로즈는 많이 나오는데 철화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묵어진 아이거든요. 통통하게 굳혀졌죠. 3만 5천원에서 할인받으시면 엄청 착합니다. 연두장미금도 이 아이들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크죠? 12cm 분분에 있기 때문에 거의 사이즈 그만큼 나옵니다. 이 아이들 2만원 하니까 여기서 30%, 40%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한 아이들이에요. 슈퍼블 마디바, 블랙 마디바라고 하죠. 슈퍼블은 이 아이들 8만원에 묵둥이 이렇게 금지에 막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는 8만원 하니까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할 것 같고요. 너우가 이렇게 묵둥이가 있습니다. 무거진 아이. 이거 너우가 가격은 6만원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큰 아이들 6만원 하고요. 캐롤 철화도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이게 9cm 풀분보다 넘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9cm 풀분보다 넘치고 많이 굳혀지면서 통통해졌어요. 빨갛게 물만 올라오면 정말 예쁜 아이들. 2만원에 소개해드리고요. 동민철화도 이 아이들은 많이 나오지가 않아서 문값이 있는 것 같아요. 2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두 포트가 있어요. 생얼하고 철화가 엮여져 있고요. 브라이언 라이언 노즈도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인데요.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9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많이 굳혀져서 입장이 다 짤막하게 되어진 아이들이고요. 파차이가 가격은 만원합니다.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외두로. 색감이 가운데서 빨갛게 물이 올라오더라고요. 나조야 철화가 가격은 2만 5천원에 있습니다. 여기 15cm 풀분에서 생얼하고 철화하고 같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있습니다. 철화가 많이 있죠. 수복합니다. 2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엘샤는 가격은 4만원 합니다. 이 아이들이 여기 20cm, 18cm 풀분에서 이렇게 얼굴이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쁘죠? 이런 아이들 가격 4만원에 있으니까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고요. 조이너스는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조이너스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많이 지금 안쪽에서 다시 굳혀지고 있네요. 파차이 군생도 한 포트가 있습니다. 가격은 적혀져 있지 않아서 문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형 군생도 가격은 5만원 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긴 철화처럼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 여기 철화인지 생얼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거 두 개는 생얼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5만원 하고요. 원정 굴루라타도 가격은 2만 5천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둘 수가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썬나이즈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2만원 합니다. 썬나이즈 금이겠죠? 색감이 올라오고 있어요. 금인 것 같아요. 2만원 해소게 해드리고요. 까멜리아도 이 아이들 오후 할인받으시면 엄청 차가겠죠? 다들 좋아하시는 까멜리아. 2만 5천원에 10cm 풀분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램님 금도 이 아이들 대품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자구들도 또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대품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7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핑크 플로라도 가격은 4만원 합니다. 두 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은 많지가 않죠. 그래서 두 수가 이런 아이들은 좀 흔하지가 않아서 문값이 있는 것 같아요.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헤라 대품인데요. 가격은 5만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품이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 5만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어머니야 깜짝이야. 페스티발 철화인데요.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아유 이 아이들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체리 완타지아도 2만 5천원에 있습니다. 4도 5도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잔잔한 얼굴이 훨씬 더 많은 아이 있고 이거는 이제 큰 얼굴이 더 있는 아이들입니다. 실루엣도 이런 군생이 가격은 2만원 합니다. 다 무거워져서 5두로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습니다. 2만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이게 얼마일까요? 오우 너무 괜찮은데요. 이런 모습이 있고요. 샤프테 군생교 이 아이들 정말 착한 가격으로 나왔었잖아요. 오우 많이 성장을 합니다. 여기 입장에 이런 거 하나씩 있어요. 입장에 노스 군적이 하나씩 있으니까 받아보시고 이거 확인하시고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12,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아유 만원도 안 됩니다. 일본 나탐인데요. 가격은 3만원에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이 있어요. 아유 안쪽에서 굳혀진 거 보세요. 나탐 아주 멋진 아이죠. 이렇게 자구도 나와져 있고요. 스타마크가 이렇게 4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5두도 있어요. 이렇게 3포트가 있는데요. 가격이 적혀 있지는 않네요. 이렇게 스타마크도 있고요. 실루엣 2만원에 소개해드려야죠. 이런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 모주가 떨어져 나갔나 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조금 더 커서 붙여지면 이게 가려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수형은 이렇게 조금씩은 다른 모습을 합니다. 말간도 2만 5천원에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2만 5천원에 또 이렇게 조금 작은 아이는 2만원에 있습니다. 말간 2만원, 2만 5천원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알부카 스피랄리스라는 아이가 있어요. 알부카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구근이 조금 커서 2만원, 2만원 하는 것 같아요. 대호환도 가격은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자구들이 아주 뽀글뽀글 많이 올라온 아이들이고요. 동네 궁이라는 아이가 가격은 3만원에 꽃이 지었어요. 항상 올 때마다 2주에 한 번씩 꽃이 피더니 이제 겨울 돌아와서 이 아이들도 꽃은 진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2만 5천원 할인을 해드렸으니까 거기에서 또 할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빌로분도 가격은 1만 5천원에 이렇게 큰 아이들 얼굴, 큰 아이들 빌로붐 1만 5천원에 있고요. 파가에도 3만원에 있습니다. 얼굴 크죠. 파가에도 3만원에 있고요. 칼킬러스도 이렇게 큰 아이들은 2만원 하고요. 위트 버전스도 이렇게 한 포트 남아져 있는데 1만 8천원에서 할인받으시면 엄청 착하겠죠. 아이소톤이 백화인데요. 가격은 8만원에 있습니다. 할인받으시면 착하고요. 브루게니 가격은 5만원에 있습니다. 수정 드래곤불도 1만 2천원에 있고요. 차우바니의 핑크가 가격은 1만원 합니다. 핑크 꽃이 펴서 핑크인 것 같고요. 차우바니의 가격은 이거 노란 것은 6만원 하는데요. 이거 이제 얼굴은 두 수는 밥은 많이 다르죠. 기본풀분에 있는 아이, 이렇게 만원은 컴포트에 있는 아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오 파르디움이라는 아이도 가격은 7천원 하는데 여기에서 할인받으시면 착할 것 같고요. 제옥도 있어요. 이렇게 제옥도 큼직이 막한 아이들 있고요. 공항 플루 드래곤도 2만 5천원에 있고요. 습지야도 가격은 3만원에 있습니다. 이게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3만원 하고요. 앰보 부벤시스라는 아이가 있어요. 2만 5천원에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 식물이죠. 이것도 이제 더 많이 크면은 구근이 생긴다고 합니다. 엘리쉬 가격은 요. 엘리쉬가 가격은 1만원 합니다. 엘리쉬는 꽃 색감이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아주 진한 강렬한 색깔입니다. 시누덤도 가격은 1만원 하는데요. 살짝 이제 꽃이 지어가고 있죠. 대형 빌루분도 가격은 1만원 합니다. 밥이 이렇게 많은데 1만원 합니다. 이렇게 세포트가 하나 맞춰 있고요. 대형 주쿤덤도, 쿤덤도 가격은 1만원에 있고요. 미누덤도 가격은 1만원에 있습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색감은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고 밥도 아주아주 많이 있고요. 루구사는 가격은 1만 5천원 하는데요. 꽃은 이렇게 다 지어져 있는 모습인데 밥이 아주 많죠. 이거는 유비포룸이라는 아이예요. 2만원에 너무 고급스럽다는 느낌. 제가 항상 소개할 때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아이 있고요. 2만원에 있고요. 뉴드 버전스 가격 2만원에 이렇게 밥이 풍성한 아이. 노란 꽃이 피는 아이네요. 포카사나 몬스터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9cm 풀분에서 이 정도 빨갛게 물들면 훨씬 예쁘겠죠. 미니 황비양도 가격은 3만원에 있습니다. 아직 빨갛게 물은 올라오진 않았네요. 16cm 풀분에서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 이런 분생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작은 아이들은 많이 있죠. 원종 에딩드레스도 가격은 10만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목대도 아주 긁은 아이고 조금 큰 아이, 좀 작은 아이가 있네요. 오피 복랑금도 가격은 7천원에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 풍성하죠? 이렇게 밥이 풍성한 아이들이 있고요. 먼누금도 이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 먼누금 엄청 착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었는데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고요. 나홀금도 가격은 만원합니다. 오, 이거 통통하게 굳혀진 거 보세요. 목대도 복지라가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두 보트가 있는데요. 오, 할인받으시면 엄청 착하겠죠. 돌기, 돌기 아이스에이지 금이에요. 이거 통통하게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2만 5천원에 또 있으니까 활인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노우 백금이 가격은 7천원 합니다. 이거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핑크베라금도 가격은 만원합니다. 이거 사드로드여져 있는데 통통하게 예쁘게 굳혀져 있고요. 릴리신화금도 가격은 만원에 이렇게 큰 얼굴을 가진 아이들이 있고요. 방울복랑금도 이 아이들 이렇게 많이 자란 아이들. 자구도 이렇게 나와진 아이들 8천원 하니까 활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텐테라잼금도 이 묵중이에요. 묵어진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3만원에 있고요. 노우금은 이 아이는 가격은 15,000원에 있습니다. 호베이금도 이렇게 큰 아이는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이거 활인받으시면 엄청 착하겠죠. 마케베니아금도 큰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가격은 2만원에 이렇게 10cm에 풀분해서 이렇게 나온 아이들도 있고요. 콜든글루금도 가격은 15,000원 하네요. 이거는 한 포트가 있어요. 이것도 빨갛게 물들면 예쁘더라고요. 레몬노즈 금인데요. 커팅으로 되어져 있고요. 많이 무거워져 있는 아이예요. 아유 이거 9cm 풀분해서 두수는 이렇게 많아요. 12,000원 하니까는 활인받으시면 엄청 착하겠죠. 이것도 워낙에 가격이 착해서 많이 팔렸던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있네요. 퓨빅 철화인데요.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완전히 굳혀진 아이죠.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졌어요. 크죠? 이렇게 두프트가 있는데 얼굴은 조금은 형태는 달라요. 이건 조금 작고 이건 아주 크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티지아 금인데요.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이렇게 이제 목대가 목질화가 되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수형을 또 가진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늘어지는 아이들도 있고요. 와인피치금인데요. 가격은 2만 5,000원에 있어요. 이거는 9cm 풀분에서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고요. 블랙 블루아나 금인데 철화예요. 가격은 8만원 합니다. 이렇게 블랙 블루아나 금이 철화가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 있네요. 이런 아이들은 아마도 몸값이 거한 거는 아마도 귀에서 많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귀에서 이렇게 몸값이 있을 수도 있고요. 파인노즈 금인데요. 이 3만원에 있습니다. 파인노즈 금 2두로 되어져 있네요. 자구가 더 나온 아이들도 있고요. 현재 먼누도 이렇게 큰 대품이 있어요. 지금 색은 맞았죠. 이거 색감 물들으면 너무너무 예쁘죠. 이게 핑크색으로 물들으면 예쁜데 많이 굳어져서 입장 자체가 이렇게 통통합니다. 여기 보면은 먼누 철화라든가 먼누들이 아주 이렇게 가득 있어요. 보이시죠. 저쪽도 있고요. 브랜뉴도 많이 있고요. 먼누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 대품들이 필요하시면 또 오셔서 가격 여쭤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또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온슬로우 백금인데요. 이거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하나에서 많이 자구를 번식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두프트가 있네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5만원에 있습니다. 크리스티 뷰티인데요.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3두로 되어져 있고요. 4두도 있어요. 이 아이들 더 대품으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만원 하면은 이 아이들 엄청 가격 또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온슬로우 대품인데요. 이렇게 큰 대품도 있습니다. 가격은 3만 5천원에 큰 대품이 있어요. 이것도 할인받으시면 훨씬 더 착한 가격이 되겠고요. 제니퍼가 있는데요. 제니퍼 신상이 3만원에 또 해주셨는데 이렇게 5만원에서 3만원에 할인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서 또 할인받으시면 엄청 착하겠죠. 이렇게 큽니다. 오우 충수도 많고 이렇게 큽니다. 미스 A 가격은 1만 5천원에 요거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 더 통통하게 굳혀지면 훨씬 더 예쁩니다. 칸자르도 1만원에 요 아이들 두프트가 있는데 이렇게 굳혀지더라고요. 아주 통통하게 굳혀집니다. 프랭크 슈퍼클론도 가격은 1만 5천원에 있고요. 팬텀 골드예요. 팬텀 골드도 가격은 1만 5천원 하는데요. 요거 보세요. 아이고 요 색감이 더 진하게 올라오면 아무래도 더 빨간색보단 진한 색감이 많이 더 나올 것 같아요. 1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허니핑크도 가격은 1만원 하는데요. 요 아이들 안쪽에서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지는 거 보세요. 더 묵어지면 더 통통합니다.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이게 1만원에 있고요. 핑크 선셋도 가격은 2만 5천원에 있습니다.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네요.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에요. 블랙킨노즈 가격은 1만 2천원에 있습니다. 1만 2천원에 블랙킨노즈. 할인받으시면 착하겠죠. 링클 마리아 요 아이들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2만 5천원에 할인을 해주셨는데요. 오 너무 멋있죠. 요런 아이들 이렇게 두수가 더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얼굴이 크면 아무래도 두수가 좀 작겠죠. 2만 5천원에서 할인받으시면 어마어마하게 착합니다. 앙추도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앙추가 이거 한 포트가 남아져 있나요. 오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앙추도 있어요. 2만원 하니까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이렇게 해서 다이크하기에서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